음... 아 오늘도 아침이니까 출근해야겠다 그런데 오늘따라 마을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게 생긴거 같구 어 일단 집에 빨리 이제 회사에 출근해야지 아니 이거 대낮부터 이거 커플이 이거 뽀뽀질이네 이거 모르겠다 이거 대낮부터 이거 커플 들어봤네 이거 아 빨리 출근해야지 빨리 출근해야지 네 그렇죠 125jo의 DA. 헉 읠 거 좀 막으리 무언가 좀 비송송한거 같지? 기본 탓인가? 아이고x2 내가 저 아저씨 저럴 줄 알았어! 불륜이라니... 드라마는 언제 봐도 재밌다니까... 아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... 요즘은 왜 안 와... 아 근데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 있지 아 여기 나가봐야겠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.. 아니 그런데 지금 퇴근할 시간인데 지금 저녁 7시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동네가 조용해.. 이거?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건 아니겠지 일단은 그럼 빨리 집에 빨리 가야겠다 어이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상하게 생겼다고 했는데 저건 맹구 아니야 어 뭐야 맹구가 이상하게 변했잖아 저건 뭐야 맹구가 어 맹구가 준비라 끝난건가 맹구야 정신차려봐 어 맹구야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말 사람들이 어 뭐야 요리야 야 요리야 아 여성왜그래 우리 가족들도 우리 가족들도 정구려면 됐잖아 이러지마 애들아우 이러지마 이러지마! 절로 가라고 이러지마 이러지마 애들아 로이 너무 다 fill 가벼워 배고파 배고파 소금소금 양념양념 옥 앗 안냠냠냠냠냠냠 퇴 회 음 응 어어어어 ää화... 화당... 화당실 화 흐흐흐흐흐흐흐! 으흐흐흑! 내가 번져! 으흐흐흐흐흐흑... 으흑! 신나 trabajo 똥갑! 필요적적거라! 허으으 combining 넕은 등록fur Сам 나도ioni의 refer garde 정중 싸인거 vin 죄송한 쌍 아! 바지에 쐈다! 배고파... 배고파... 배고파.. 배고파... 배고파... 그 괜찮tı b 인간사낙! 인간사낙! 궜 Juliet 좋아죠 여드도 친구 인간상 사냥 흐어어어어어어어어운 햇빛 햇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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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너무 뜨거워! 저녁! 저녁! 저녁에! 저녁에! 저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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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! 콜! 저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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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! 나가세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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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에허허헣허 고기! 탰 갔다 닌기고기 콰 오오 오오 니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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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콰 쫌 잡아먹쫌 콰 콰 콰 콰 콰 콰 콰 오오오 맛있죠 맛있죠 오오오오오 안되겄다 안되겄다 닭 변신 변신 콰 간이!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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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개꿔맛 편지방의 토크타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편지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너무 편집을 급하게 하는 관계로 자막은 쓰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소식을 제가 하나 들고 왔느냐 바로 여러분들 요즘 영상이 좋아요 천 개를 잘 못 찍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무려 좋아요 천 개를 찍으면 무려 여맨님께서 무려 10분기에 문화상품권 5,000원치를 10명한테 뿌린다는 엄청난 소식이 있는데 아니라고요? 아니라고요?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